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유권자 1,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55.8%는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. 투표 의사를 밝힌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43.9%, 30대가 45.2%, 40대 54.3%, 50대 이상이 67%로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 참여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는 인물과 능력이 37.3%로 가장 많았고 정책과 공약이 33.5%로 뒤를 이었으며 소속 정당은 14.6%로 나타났습니다. 선관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